Q. 그리고 그.. 흐엉! 전직도 하는데.. 흐엉! 히든.. 히든 전직 같은 거 있어 아 진짜? 그래요.. 근데 아직 전직할 때 안 됐으니까 너 오늘 전직도 못 할 거야 걔 고인물 게임이네? 고인물 게임 비밀 상점도 있어 무슨 상점도 있다고? 그리고 비밀상자도 있었어 아 비밀상자 개 고인물 게임이네 그냥? 뭐였지? 그리고 막 전직하려면 몇 턴 안에 민간인한테 가서 구해야 되고 막 그런거 있는데 그런거 모르잖아 야! 그런거 몰라도 원투야 그런거 모르면 니 27라운드 그런 데 가서 그때 못 깬다고 초반에는 뭐 그래도 부장사로 깨겠지 아 이거 제대로 돌아이네 이거 오케이 와드 하나 뺐고 이거 좀 쭈구리 쭈구리야 쭈구리 아 나 그 초가시랑 많이 봤어 쭈구리 쳐 먹을거면 먹고 말거면 말든가 뭐하는거 아니 이렇게 하던데 오케이 내가 먹으면 이거 그거 먹어줘야겠다 오케이 오우 오우야 쟤 마나 너무 많이 쓰는데 지루현 이게 초가스 런드리 승리율이 좋은 이유를 알아냈어 뭔데? 오브제트 싸움이 너무 좋아 뭐가 좋다고? 오브제트 싸움이 너무 좋다고 오브제트 싸움이 너무 좋다고 오우 오브제트 싸움이 너무 좋았네 이게 아 이거 먹으면 아 와 얘 저런 식으로 다닌구나 오우 아 와드하러 가면 아 거까 돼 이거 그럼 볼만 하지 아니 가렘 뭐야? 몇 초? 온 온 온 너무 멀다가 내가 카밀 내려였나? 카밀 미드 아래였어 응 그라아는 안내려나? 나 갔는데 어 미드 나 저거 텔발받은게 됐거든 간다! 아! 뭐야 진련 좀 막아봐 막았어 막았어 오케이 아 아 탱크 먹고싶은데 뭐 어떻게냐 이거 아 뭐야 뭐하냐고 내가 말했지 돌격 뭔소리냐고 이거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밀고가자 이거 아 뭐 말 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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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맨이 틀린다고 그래야지 방폭을 하고 있네 하하하하 말 너무 심해 말 너무 심해 이게 심한거야? 그럼 지금 우리 사려야 돼 그럼 지금 우리 사려야 돼 사렙 대 용랩인데 저거 영라인 잡혀서 디나이 당하고 있네 띠용띠용인데 아 진짜 내가 말했지 돌격 이거 뭔소리냐고 카밀 여기 들어가면 안보이겠는데 딱 오콤 무조건 나겠다 와드 좀 하고 가더만 진짜 오콤 카밀이다 카밀이다 카밀 빼 빼 뺐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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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왜저래 저거는 근데 로브 까면인데 아.. 샤블를 죽었을 것 같은데 그냥 볼만해 몇 초? 7초? 5초? 그거 몇 초짜리야? 9초? 이거 9초, 어 진리온 까보면 박는다 나 이거 하나의 5레비온 이거 그냥 박으면 돼 3일만 보이고 봐도 돼 아 죽었다 아이씨 안 죽었다 아 이거 평이.. 아 그럼 아쉬운데? 이걸 평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까? 자 뒤에 뭐? 뒤에 뭐 없었어 야 이게? 내가 풀평을 했어도 아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기분 뭐 너무.. 너무 좋은데? 아이가 너 수박맛 껌 먹어봤어? 아 나 껌 안 좋아한다고 껌 안 좋아한다고? 어 내가 껌 먹는거 본적 있어? 응 많이 봤는데? 니 기억이 잘못된거야 특히 차에서 죽었다 야 이 두 개 찍어보게 안 죽는데 안 죽을 수가 없겠는데? 진리온 궁 잘 보고 써라 잘 먹어 다음에 모아 사이브하면 되겠는데? 나 지금 열받았어 탱카본 먹고싶은데? 안돼 안돼 힐 먹어야지 지리언 5렙이고 근데 5렙이고 아 지금 안돼 윙레비어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대리차도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아유 밀카라 아유 홀리 슛 아유 진짜 런쩔 가도 많이 힐 오케이 완벽했는데 스텍하면 쌓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텍하면 쌓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니 쌓는건 쌓는건데 그걸로 쌓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 아 아 아 아 벨트 다음에 몬템까지 기억이 나네 탱템 갔던 것 같은데 딜템 갔던 것 같은데 딜템 갔던 것 같은데 딜템 안갔던 것 같은데 주문형 막 332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그니까 딜템을 갔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딜템을 갈 이유가 있냐 이말이야 어줍잖게 탱템 가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지 어차피 딜은 똑같아 딜템 안가도 어이 오 가네 무대네 아유 씨 가야지 뭐지 한번 돌아가볼까 질.. 질용퐁 안돌지 어 나 지금 열받았어 흐흐흫 흐흐흫 나 꿈 돌아거든 여기 따위 보자 질용퐁 안돌았겠지 안돌 안돌 안돌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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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모아 암모아 와아 궁 없어도 욕 먹기 좀 아쉬운데 나 공 20초 나 침착에 공 살아 빨리 들어오네 나 좀 개량했어 나 공 돌았다 응 가면 오우야 오우야 야 다시 아 이러면 돈 안들어와 어우 좋아 라이브해도 될거 같은데? 하멜 죽었으면 라이브해도 될거 같은데? 치만들 치만들 아 가렌 아 가렌 아 침해 어? 되게 좋은데? 좋긴 해 아유 뒤지겠다 아 탈캡 타야겠다 너무 빠른데? 쟤 육수 왜이렇게 빨라? 저거 비전투잇이 빨라지잖아 아 너무 빨랐다 만족 아 나 스케일차 너무 안좋았다 야 실화야? 음 찾았어요 아우 걔 노플이야 지랄키 그냥 내가 알림감은 긴근한 게임 어우 아우 얘는 뭐 쟤 진짜 롤의 신이야 쟤라스도 잘해 아니 왜 쟤라스도 잘하냐고 쟤라스도 잘하냐고 쟤는 진짜 타고났어 짜증나 진짜 질투나 질투나 야 인정하는 재능 재능 쟤는 사람이 없다고 쟤는 진짜 최고야 어우 어우 야 힐 두께 어우 야 내 방이냐 얘 삼 삼사오지 삼사오 삼사오 얘 아직 거 와 뭐지 이거 내가 가장 게임 하고있는거 맞나 얘랑 저 형은 진짜 재능이 넘쳐버렸어 엄청 흘려 여기서 한 번 기다려 볼까 아 나는 못 들어가 아 야 탁 빠져 탁 빠져 야 얘 노플 노플 야 이거 핑크가 있는데 핑크 있었다고? 거거거거 아 이게 핑크다 지금 뭐 어떡해 아니 왜 착장하냐고 저기 핑크가 웨이틴 나는 그로 간 적이 없어 잡을 거 못 잡고 우리가 죽는 거야 아휴 이거 핑크 좀 빼딱빠딱 좀 지워놓지 이거 미드위쳐 까야되는데 이들 잘 안갖는 게임은 바깥에 풀Q 이런거 안되나 저거? 나 타늘 오고있다 풀Q 아니 아니 해내놓았다고 아니야 야 너 일로 가도 되냐? 오케이 봐줘야지 아아 아아 야 이거 뭔 차이냐 오케이 그래 가수명 어어어 가수명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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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거 같지? 아아 쩨쩨 아우 아우 1등팀은 1등팀이야 센팀은 센팀이라고? 1등팀은 1등팀이라 1등팀은 1등팀이라 1등팀이었는데 1등팀이 1등팀은 1등팀이 흠 1등팀이 defy 아 제발 아 진짜 캐릭터가 제가 쓰는 근데 옛날부터 캐릭터가 그냥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야 조금 저거 압박감이 조금 있는데 따야 될 것 같은데 따야 될 것 같은데 아트 아트 디퍼 아트 디퍼 아트 오프 차이 아트 아프다 진짜 아 제가 디퍼 한번 제대로 한번 잡고 아트 없을 때 아트 없을 때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인거 같은데 아 아 아 걸어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가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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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도권 있나본데 가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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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와드 잘 해놨는데 그래도 이럴때는 어디서 뭐하지? 어 뭐야 뭐야 아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나 여기 안 걸린 것 같긴 하거든 나 근데 구원 없어 스택 사우스 그라가 그라가 좀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일사랑 그라밖에 없어 야 얘네 카이사 튕겼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카이사가 좀 안 보이는데 내가 위치가 좀 좋긴 한데 쳐볼까? 여기 노워드긴 하거든 에이 쌍놈 쌍놈 카이사 왔다 여기 타야 되지 않아? 여기 타야 돼 탈 위치 되게 멀다 안 돼 안 돼 안 돼 봐주면 돼 아하 진짜 킹 잔 아 진짜 깨졌어 아 진짜 깨졌어 깼다 아 아 제발요 아 진짜 아우 죽나 이거 아우 역하다 역해 데미지 10분만큼 나오지 진짜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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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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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춰라 영광 나오면 내가 인식할 수 있어 언제 나오지? 150원 먹고 가야 되는데 자 영광 사볼게 자, 이제 플래시도 오고 제라스로 걸어 먹어야겠는데 이거? 짠거 보다? 제라스로 걸면 좋아 아, 근데 이거 질리언이라 아 제라스는 어차피 도망 못 가 그래도 먹어야 되나? 죽일 수 있을 때? 그렇지, 그래도 먹어야지 아닌가? 내가 알아서 그브가 좀 붙었으면 좋겠지 어우, 핑크네 여기 아니면 그냥 내가 카이사랑 서러 갈까? 그라가스랑 있는 게 더 킬 가입이 잘 나오려나? 아, 너무 빡센 잘 모르겠는데? 아이씨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핫도운 뭐 보자, 보자, 보자 땡기나? Q 땡기니? 아... 에이 거의 다 죽는 거 같아요 아들 다 죽는 거 같다 아 아직 우리 안 닿아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갑갑해 감이 안 오네 이거 띄우 쪽으로 갈까 나 리콜해야 돼 저기로 한번 가볼까 할만해 일단 영광 3초 난 텔 있거든 아 영광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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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죽었다 GG 아 GG 아 GG 아 영광 3초 나 영광 3초 아 영광 3초 아 영광 3초 아 영광 3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